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바지 쉽게 터진 놈이야 야 나가라고 우리 방에서 핑크 남자방 함부로 들어오셨고 있어 재희야 맥주 사올래? 그만 그만해 소주밖에 없어 내일 쉬는다 먹을래 맥주 먹고 싶어 그만 먹으라고 맥주 좀 하루에 몇 개씩 먹는데 너는 한 캔밖에 안 마셨어? 난 두 캔밖에 안 마셨어 너 냠냐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뽀뽀뽀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만 먹으라고 사보자 야 그만 나가 아까 했던 거 같아 그만 뭐 벗어 끝난다 진짜 나 진작 얘기 안 해 야 야 그만해 야 맥주 먹고 싶어 아니 편의점은 가깝게 아니 뭐 야 우리 생각나게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늘 파티야 야 파티하자 오늘 4, 6개 야 야 오늘 진짜 뭐 먹고 싶어 먹어 야 우리가 살찌는 이유가 너네 때문이야 아니 야야 씨 38분이다 아니 너는 아니 왜 맨날 그래 하여튼 지방의 통제관으로서 몇 명 안 된다 통제관은 기둥이야 아니 중대장님 안 돼 왜 안 돼 아니 우리야 놀아주지도 않지 여기 우리 방인데 어 어디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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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벗어 왜 못생겼어 뭐야 내가 좋아 봐 너네야 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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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좋아하면 안 되냐 진짜 아무 말을 봤다 진짜 내가 뭘 좋아하면 안 되냐 나갈 거야 내가 꼬아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똑바로 해 잘 꼬아 잘 꼬아 잘 꼬아 펜티 퍼지 꼬아 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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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펜티 오케이 어떻게 참기름 완료 와 돼지를 모았다 대단하다 와 이런 발성 처음 들었다 대단하다 연기잖아 으 어 끔찍해 꿀 꿀 꿀꿀 꿀꿀꿀 꿀꿀꿀 까보를 모았다네 까보를 모았다 이거 아니야 알았어 안 나갈게 벗어 벗어 그래 술만 보면 또 소리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아 벗을게 아 너무 쇼크해 아 너무 쇼크해 제이하고 소리 졸리다니께 잘 투덕투덕해줘 너무 쇼크해 으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시 4분 새탈에 성공하였습니다. 일단 이게 뭐 야 우리 간술할까 간단한 술 해이 야 새벽공기 좋다 진짜 괜찮다 저기 다다냐 저기 갈래 바로 집 앞에 있는 술집에 간술을 하러 가보자 우와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애들이 영상 보면 어이없어 그래서 짜증 나 털에 tel 어서 어딨어? 어서 어딨어? 어서 어딨어? 응? 얘도 없어! 왜? 어서 없어졌어 응? 어서 없어졌어 어서 없어졌어 우리 같이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야 우리 사사 좋은 거야 응 어? 뭐야? 뭐야? 긴 무서운데? 찐이야? 벌써 일어났다 어디 갔지? 어떻게 뭐라 해? 치워 치워 일단은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떡볶이가 먹을래? 저기 떡볶이? 오케이 나 안 봤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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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지 응? 가질 수 있겠어? 왜 그래? 미안해 응? 왜 그래? 왜 그래? 응? 옳지 옳지 애들 없어졌어 응 아 표혈 좀 낼겠지? 응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응 응 먹어보자 용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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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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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 다꼈어 강진이랑 박현선을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사는 걸 수련형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우리가 교관이야? 어 교관 몰래 지금 나가서 일탈하는 거야 근데 일탈해도 선이 있겠지? 뭐 남자 간다고 그러진 않겠지? 응 얼굴 빨려줄 것 같은데 그치? 나도 해보고 싶어 출연할 때 몰래 교관 몰래 누는 느낌 맞아 그게 수련이 무함으로 있으면 제가 없었을 것들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촉박하게 생겼어 내가 보자 아 배부르다 배불러 아 배불러 제이야 저기 갈래 볼링치실? 저기 갈래 볼링치실? 가자 리멤버 리멤버 우리 옛날에 집에 가셨잖아 그치? 그니까 난 안 멈추러 이제 지금 걱정할 거 같아 마음이 불편할 거 같아 박상도라도 근데 지금 걱정할 거 같아 마음이 불편할 거 같아 막상도라도 묶어치자! 다시 주거 한가요? 네, 다시요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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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잘 나온 분인데? 뭐? 하.. 우리 그냥 나갈지 한.. 30분? 30분? 응 30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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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야.. 밖에서 먹자 왜 집에서 먹어지지? 진짜로? 재밌었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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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말을 받아야겠잖아.. 어? 힘들면 되겠네? 걱정했잖아.. 걱정했어? 어.. 미안해.. 말을 받아야겠잖아.. 아.. 정지연 타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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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. 카레라 미치로 우는 놈아.. 아.. 야! 나.. 나 뭐야!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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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나.. 나.. 얘기해.. 아.. 얘기.. 해.. 너가.. 나.. 아.. 눈에 침살랬어.. 아니.. 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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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.